고속도로 여기 입주했나? 어? 입주했어? 입주했죠 여기도 다 먹은게 이 말로 어떻게 했네 시일스테이 테라스 아직 안한거 같은데 아직 안한거 같은데 등표했는데 약 300m 시속 100km 부단입니다 아 아직 안했네 잠시 시속 100km 부단입니다 클로 놀러가는 차들이 많았네요 놀러가는 차들이 많았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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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